웨니클 요카이 웨몬도 왜 도구말되면 빠이네 오이네 힛노음인 이걸 왜 들어오는 거지? 너무 패시브 피어 모르나 이거? 네 저걸 참으면 아트럭스가 아니지 그래 굴봇 어 귀요미 이거 도망쳤고 자 개빡치겠다 나이스 나이스 제라이스가 잘하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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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싸움 아냐? 왜이래? 질교를 써보니라 아 장크 어 내가 왔다 아니 이치새끼 다앗 꼭가자 이거 다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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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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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취 겨우 왜 싸우니? 이기가 없네 비결 비결 라인이 안 온대 용 치자 비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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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버프 때문에 멀리 때려 비결 비결 오케이 바로 끝났는데? 타이밍 겁나 맞네 타이밍 멁크 기술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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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템? 마지막으로 뭘 할 거임? 나? 모르겠다. 치감을.. 아 치감은.. 필요가 없구나. 아 있네. 아 근데.. 말 못들어지고 상관없는데.. 지도한걸? 지도한걸? 세뱀 가버리는데? 그냥? 어? 아 저.. 사오죠. 에이.. 세뱀 뭔데? 세리머니x3 어휴.. 너무 높으라. 세뱀 세뱀 그럼 뭐해.. 발리 인데 세뱀 1개만 돌렸겠지 이거 간에 잡히는거 보면은 트리플킬 너무 야맨들 마지막으로 뭘 해야하지 쟤네 cc기는 별로 없어서 중모 어 중모 좋다 내성점핑 웹제거 안아줘 하자 하자 아칼리 붙어 용용용용 많이 죽었네 다용이고 그럼 바로 뛰자 한번 끌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그 아 그래 다행이다 아 뭐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으시면요 예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